처음 특반농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흔히 먹는 대파만 알았습니다. 하긴 어릴때 길러먹던 토종파인 조선파를 먹어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 채널 구독자분께서 나눔해주신 삼동포와 달래파를 보고 파도 종류가 많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시골에 가니 요즘은 옛 토종파 기르는 분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손바닥 농부가 그냥 올 수는 없죠. 씨앗 조금 얻어 트레이에 파종하여 심어보았습니다. 우리 텃밭은 이름 그대로 손바닥 마을에서 여러가지 파를 마음껏 신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대파 외 조선포와 삼동파를 적은 양이나마 함께 재배하면서 비교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본 영상에서 얘기하는 조선파와 삼동파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다분히 제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선파란 의미로 조선파, 거기다 구조파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조선파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파라고 하면서 떠올리는 파, 즉 외대포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 구조파라는 이름의 내력도 구조파, 아홉 개나 뿌리가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일본에 보면 구조내기라는 파가 있고 또 그 모양도 비슷해 보입니다. 어디에도 설명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얕은 모양은 대파에 비해 보잘것 없지만 뿌리의 늘어남, 즉 분얼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적파는 대파는 외대파라고 불릴 정도로 한 폭이 심으면 수확돼도 한 폭이, 분얼력은 거의 없는 점과는 크게 구별이 됩니다. 조선파와 같이 옛날부터 재배해 왔던 삼동파라는 것도 있죠. 저도 처음 보았을 때는 조선파라고 해도 착각할 정도로 대파보다는 초장이 짧고 왜소하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파나 조선파가 월동후 꽃이 필 때를 보면 정말 회개한 놈이라고 할 정도로 머리에 꼭 자기 달면 새끼를 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화이죠. 다른 파는 둥근 씨앗을 맺는데 이놈은 주화를 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주화 위에 또 주화를 이고 있어 삼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층파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주화를 머리에 이고 있는 시기는 대파나 조선파가 씨앗을 머리에 이고 있을 시기와 같습니다. 주화를 머리에 이고 있지 않은 시기나 이제 갓 주화가 나온 시기는 조선파와 구별이 어느 정도 같습니다.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으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분해를 하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삼동파라는 이름도 겨울을 세 번 보낼 수 있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파는 여러 해사리 작물로 알고 있지만 보통 당년에 심어 당년에 뽑아 먹고 그래도 남은 것은 봄에 뽑아 먹고 그래도 남은 것은 월, 유월이면 꽃대를 올립니다. 꽃대가 올라온 줄기는 딱딱해져서 먹지를 못하고 그 뿌리에서 나온 새뿌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새뿌리가 나와서 자라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남은 것은 월동 후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사동파가 되는지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파 즉 구조파는 이름 그대로 아홉 배로 늘어나고 삼동파의 분열은 두세 배 정도입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분열을 하니 추대 이후에도 삶을 계속됩니다. 그러나 분열이 거의 없는 외대파는 꽃대를 잘라내면 다시 거기에서 싹은 올라오겠습니다만 외대파는 보통 거기에서 마감합니다. 씨앗도 최정하였으니 쓸모가 없다고 캐녀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추대 잘라내면 삶이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파로 가는 구조파나 삼동파의 가장 큰 특징은 대파보다는 키가 작고 하단 연백 부분이 짧은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잎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곳에서는 잎파라고도 부르더군요. 쭉 곧게 올라오는 외대파에 비해 조선파나 삼동파는 잎실과 희어져서 자랍니다. 조화가 올라오기 전에는 제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더군요. 파는 대부분 가을에 뽑아 판매를 하거나 가정에서 소비를 합니다만 텃밭에서 나무파는 그대로 월동을 시킵니다. 월동에 견디는 정도는 따뜻한 남쪽에서는 겨울에도 푸른색을 띄며 건강하게 넘어가지만 우리 텃밭에서의 월동 모습은 상단의 잎은 지고 부위만 명맥을 하여 가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더군요. 대파는 푸르던 잎은 영잎이 지고 연백 부분과 약간의 푸른 잎으로 겨울을 합니다. 같은 밭 심지어 같은 망에서 월동을 보내는 조선파는 왼쪽의 대포와는 더 대조를 이룹니다. 안 그래도 나지막한 것이 폭삭 주저앉을 만큼 땅에 붙어 겨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뿌리를 켜보면 땅에 묻힌 뿌리 부분은 생생하게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반찬을 해서 먹을 만큼은 됩니다. 대파는 그래도 땅 위의 연백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조선파는 땅 속에 묻힌 부분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삼동파는 겨울 모습이 어떨까? 조선파보다는 더합니다. 땅 위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흡사 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켜봅니다. 조선파보다는 더 작게 남아있으나 그래도 살아있고 작으나마 반찬으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조선파나 삼동파, 겨울 나는 모습은 외대파에 비해 어렵게 겨울 나는 것 같으나 원래부터 키가 작으며 거기다 뿌리 위의 줄기에 해당하는 연백 부분이 짧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선파나 삼동파, 비록 크기는 외대파에 비해 외소하나 병충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 키우기는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파재배는 당연히 먹으려고 키우니 조선파와 삼동파는 외대파에 비해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국수에 넣거나 라면에 넣어서 먹는 걸로는 체크하더군요. 또 뿌리 부분이 외대파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으니 옛날부터 하던 고추장 장갑채를 만드는 데는 제격입니다. 거기다 외대파에 비해 강한 향이 있으니 이 강한 향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외대파보다는 더 적격입니다. 파에서 강한 향이란 파가 갖고 있는 고위 특성을 말하죠. 매운듯 하면서 나는 향이라 할까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바처럼 조선파인 구조파와 삼증파라고 사는 삼동파의 특성을 보면 약간 차이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외대파에 비해 초장이 짧으면서도 하단의 연백 부분은 거의 없고 잎이 많으며 그러면서도 뿌리는 잘 발달되었습니다. 둘째 외대파는 분열이 거의 없지만 구조파는 이름 그대로 9배 삼동파는 분열을 하긴 하나, 두세 배 추대 후에도 자라면 계속됩니다. 셋째 병충해에는 외대파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넷째 향이 강하여 자라는 동안은 잎을 이용하는 데 적합하며 다 자란 후는 뿌리는 고추장아채 담는 데 적합하더군요. 다른 점은 머리머리에도 바로 분열을 하는 것 외의 번식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조선파인 구조파는 외대파와 같이 둥근 꽃이 피며 까만 씨앗을 맺습니다. 그에 비해 삼동파는 주화로 번식합니다. 그것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머리에 있고요. 씨앗에 비해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량 번식은 어렵죠. 그러다보니 구조파 씨앗을 파는 곳은 많지만 삼동파 주화를 파는 곳은 적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언제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있는 법 예전에 비해 삼동파 주화나 원뿔이 파는 곳이 늘어나고 있군요. 인터넷에 삼동파 주화라고 치면 파는 곳이 제법 많네요. 판매처마다 가격은 다릅니다만. 조선파 종자 한봉지에 몇천원을 구입하면 온밭에 갈고도 남지만 이 삼동파는 몇만원 해도 조금밖에 심지를 못합니다. 번식에 대해서는 삼동파가 조선파인 구조파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 불리함이 텃밭에서 유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파는 씨앗을 파종하고 모종을 만들어 그 모종을 증식해야 하는데 이 삼동파는 머리에 이고 있는 주화를 따서 바로 땅에 심으면 되니까요. 물론 조선파도 모종을 구입하여 심으면 되지만 그래도 주화를 즉석에서 따서 옆에 심고 봄뿌리는 그대로 두면 거기에도 자라니 텃밭 재배서는 번거롭지 않아 제격입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긴 합니다. 제법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조선파 씨앗에는 모종을 심고 보통은 일반 외대파를 심어 이용하고 잎파로 이용하거나 뿌리를 이용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소량 이용한다면 삼동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파, 구조파, 삼동파, 쪽파 거기에다 달래파까지 재배하니 안 그래도 좁은 손바닥 농장에 작은 양이라도 모두가 키우기가 어려워 쓰임이 비슷한 구조파와 삼동파는 하나만 선택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외대파에 비해 그렇게 쓰임이 많지 않으니 삼동파 심어서 주화 열리면 바로 그 옆에 주화 꽂아놓고 병충해지거니 그렇게 손볼일 없으니 아주 몇 분이만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소비 그것도 특별한 데만 이용하기 위해 키우니 자연적 몇폭이 되지 않으니 농장을 방문하는 지인이나 아님 유튜버를 보신 시청자 분께 나눔을 제대로 못하는 점입니다. 벨넛 강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